일단 숲에 한 번 가보자 와우 오케이 레츠고 원장님한테 허락 맡음 자 이제 치과 브이로그로 받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치과 브이로그 야 이거 한 40분 나오겠다 응 좋아 도전하고 싶었던 음악들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지금 여러개를 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지 여튼 아하 일단 달려가고 있어요 어디든 목적지가 따로 없어요 그냥 가는거 또 가도 좋아 아 어제 날씨 별로 안좋았는데 우천이 오고 나서 좀 날씨가 좋아진다 너무네 지영인가 아하 이걸로 가자 이지 어세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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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인분 하고요 네 아 일단 3인분 할게요 2인분 하고 네 한우 육회 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트러플 크림 볶음밥 하나 하고 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다닐거 네비타입입니다 오늘 스케줄이 굉장히 빠듯빠듯했죠 알쳤어요 네 운전도 많이 하셨고 네 운전도 하고 여기는 쿠키 영상이고요 아니 저기요 치킨 딸기맛 피자 어우 초코맛 치킨 이거 아는데 까먹었다 정답은 정답은 DN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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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정답 전반적으로 히트송 오 오 오 갓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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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자러 가십시오. 수고하십니다.